오늘 제가 머니스타일을 한번 바꿔봤어요? 지금 유튜브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100명이요 100명이요 100명이 어디야? 머니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괜찮네요 5명이요 반 잘려져있어 이렇게 탑? 맞다 처음 먹어봤는데 쫄깃쫄깃하고 여기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 그리고 떡 안에 치즈가 들어있고 여기에 치즈가 랩핑되어 있네 떡 안에 치즈가 있는다고? 응 맛있어 뜨거울 때 먹으니까 맛있네 한 끼 식사 나쁘지 않은데? 간식으로 약간 참맛나는데? 고맙게 고맙게 왕복이